처음 하는데 어 이렇게 딱 나왔어 자 이런 행태로 됐네 까닙 휴게소 벨미 이거 라멘인데 두가지 꼬들맨이나 잘 익은 맨 두가지 누르시고 그 다음 카드였고 하면은 한 2분 기다리면 나오는데 맛있네 이거 자 둘 중에 하나 처리 중입니다 아마 여기에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6초 남았네요 어 한번 봅시다 이런거 참 처음 하는데 어 이렇게 딱 나왔어 하하하 아 뚜껑 다 뜨거워 뜨거워 오케이 이동했으면 자 이런 행태로 됐네 까닙 오 잘 퍼졌어요 하나 먹어 볼게요 와 먹을만해 와 먹을만해 에이